연탄은 진리죠, 구워 먹을 때. 올라오는 연기가 너무 예술인데. 불량 장난 아니겠다. 맛있겠다. 제대로다. 빛깔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, 지금? 삼겹살도 연탄물을? 이거 반칙이지. 정말 맛있다. 삼겹산도 진짜 맛있겠다. 돈조이 가수 밥그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. 밥 15공기. 삼겹삼 그때 15마리. 15마리들. 진짜 뭐 촬영을 한다. 저 밥그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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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대단하네요. 맛있게 드세요. 밥그릇 진짜 잘 먹네요. 왜 이렇게 야무지게 드시냐? 오리기름을? 아니 진짜 밥그릇. 무슨 조합이야? 전장터에서 계속 총알이 장전되는 기분. 진짜 파니스인가 봐. 여기 팬미팅 온 거 같아요.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. 저게 별미인가 봐요. 맛있겠다. 저게 한 잔에 다 들어가.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요 다들. 아니 저거 왜 저렇게 먹지. 미친 거 아니야?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안 먹어요.